안녕하세요 마이콜입니다 야스오 정글을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상대는 루시안 정글입니다 이런 끔찍한 혼종을 누가 만들었는가 이게 바로 라이엇이 만든 괴물입니다 라이엇이 만든 괴물 자 10명 다 개쓰레기 같진 않네요 저쪽은 조합이 괜찮네 탱도 있고 우리도 탱이 있습니다 5초 탱 7초 탱 탱 지리구요 두대만 쳐주십쇼 두대만 쳐주십쇼 두대만 쳐주십쇼 사장님 갱 잘 가드릴게 이것만 딱 쳐주면 돼 아이 좋아 무려 11초나 탱을 할 수 있는 무시무시한 조합입니다 무시무시한 조합 12초나 탱을 할 수 있어요 아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자 가자 자 이정도면 탱을 충분히 할 수 있겠지 잠깐만 어이 아저씨 저기요 아저씨 아저씨 오케이 좋았어 이 아저씨가 왔다 한대만 그렇지 오오 양심적인거 보소 오케이 야 이거 지존 양심적입니다 우리 웬일로 자 먹고 살아야 되니까 실드 채우고 자 왠지 여러분 트롤 같지만 절대 트롤이 아닙니다 알겠죠 음 자 자 아 돌잖아 별거 안자니까 정글 자 이렇게 돌구요 그 다음에 탕 짱 짱짱 짱짱 그렇지 자 이렇게 돌면 됩니다 간단하죠 자 스턴을 딱딱 걸면서 이렇게 자 뭡니까 정말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딱 가가지고 이 회오리는 딱 와서 샥 이래가지고 해당 맞추고 그리고 나면 샥 샥 샥 샥 샥 샥 샥 자 이렇게 여기까지 돌 수 있습니다 굉장하지 않습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미 연구 끝났다니깐 이야 연구가 이미 끝났기 때문에 의외로 정글을 잘 돋네 라는거 자 그리고 여러분 블루 먹어서 뭐합니까 얘는 블루를 먹어봐야 쿨감이란 거 별거 없어요 자 나중에 osg よね 억울하게 죽지말고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것들은 없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아 좋았어 이거지 이거 자 그 다음에 이걸 먹습니다 이거 먹으면 경험치가 왠지 개쓰레기 같지요 이렇게 제가 이미 연구는 끝났지만 제가 공개를 안한 이유 쌈용 먹기 싫어가지고 이거 연구를 끝냈다라는 걸 알려주면 이 그 디보브레전드 많은 랭크 유저들이 다 같이 내 욕을 할거에요 아마 안 봐도 본한거 아닙니까 내가 욕을 먹겠지 뭐 자 이렇게 정글을 돌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루시안은 정글을 못돌네 사람이 연구를 해야지 연구도 안하고 정글을 돌려고 하면 됩니까 어 루시안 흑형이라고 다 똑같은 흑형이 아니야 흑인형들의 그런 소울이 없어 소울이 그래서 안돼 자 그래서 이렇게 다 된다는거 자 자 자 이렇게 이거 스턴 먹이는게 이게 바로 포인트입니다 포인트 스턴을 잘 먹여야되요 자 그리고 나면은 다시 자 루시안 뒤졌으니까 아마 나를 방해하러 오거나 그런지 못하겠지 자 이걸 한 다음에 삭삭 삭삭 삭 흐이야 아 이거 잡아야 되는데 아깝다 자 자 또 역시나 여기서 충전하는건 여기서 쓰는거야 잘 나옵니다 한번 해주고 호흡형 자 이렇게 되도 여러분 당황할 거 없습니다 자 당황하면 지는 겁니다 자 당황하면 지는 거야 당황하면 진다 당황했거든 자 당황할 필요가 없어요 당황할 필요가 우리에게는 안되면 당타가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여기에서 다른 사람들은 보통 용사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같은 연구를 끝낸 야수호충들은 과학적으로 이렇게 고쿵을 갑니다 과학적인 템틀입니다 이걸 보고 잘 따라하세요 포식자입니다 포식자 자 누가 이런 끔찍한 혼종을 만들어냈는가 라이엇이 만들어낸 혼종 갑니다 라이엇이 만들었어 이걸 자이언스의 정글링을 여러분들에게 제대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이렇게 해야됨 원래 여기서 막으면 피 안달거든요 근데 아 제대로 막지를 못했어 아깝게 자 일단 자 무시한도 아마 왠지 구식자가 할 것 같다 자 그리고 나면은 자 야수호는 정말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6렙에 궁호웅이 돼 cc기가 하나만 있으면 얼마나 멋집니까 그냥 cc기 한번만 딱 써주면 궁을 그냥 빡빡빡 맞아 어마어마한거 아닙니까 어마어마 자 피도 안달아요 이런거에 자 우리 이제 벅수호님이 아마 싸우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궁 안 빠지면 우리가 좀 들어가게 애매합니다 그래서 안갑니다 자 이걸 잡고 자 이제 레드 먹고 집에가서 이걸 사가지고 갱갑니다 야수호가 갱이 안좋다라는 편견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과감하게 그전엔 갱 안가요 자 여러분 여러분들의 편견이 사실이었어 사실 알겠지 때로는 편견이 진실일 때도 있는 범이야 어 반전은 없었어 자 집에가서 이제 포식자를 샀어 갱을 가면 됩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 갱을 가면 되는건데 어 이기고 있나 근데 자 그러면은 갱을 갈 필요가 없어요 황인정승께서 그러셨습니다 아 니 말도 옳다 우리 편이 라인이 만행했으면은 망한 라인은 갱 가지마라는 옛 선인의 그 말에 따라서 갱을 안가고 흥하고 있는데 왜 갱 갑니까 자리 끼고 있네 이기고 있는 라인에 갱 갈 필요가 없지요 그러니까요 자 그래서 지금 당장은 갱을 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옛 선인들께서 미리 그렇게 이미 이 사태를 예견을 하셨어요 그래서 벌써 이런 얘기를 다 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자 옛 선조들께서 이렇게 딱 말씀을 하셨는데 자 블루 25초 남았죠 일단 이거 먹읍시다 자 간단하게 먹고 오 드린나미어가 이렇게 흥해버리면 내 정글이 계속 돌아와도 되겠는데 자 5초 자 나라 따르네 날려주고 오 쎄다 자 그 다음에 자 바텀 우리 이거 나랑 같이 먹지 않을래 헛헛 파워 자 이거 잡았죠 또 귀신같이 챙겨야됩니다 이런거 그리고 아 좋구요 2스텝 자 내가 맞아줄게 다 맞아주고 나서 이렇게 펼치는거 어 뭐야 자 위배로 세죠 하하하하하하하하 자식이 말이야 이렇게 킬을 먹습니다 아아..지질이구요 세다니깐 자 이제 아! 멀다! 가자! 하아아아! 호이아악! 도나먹읍시다 CS 후아! 됐어 캥 보이시멸갱 이리 좋습니다 야스오가 호잇! 자 이러고나서 우리는 또 정글을 찹찹찹 먹으면 되는거예요 자스..어이고! 혼자서 먹고있는데 같이 잡숩시다 그 이스택인데 자 이스택이니까 야 혼자 잘먹네 호잇! 아아아아아아 실패 흠? 길이 막혔음 흠 소울! 흠 정말 그럴싸하지 여기로가자 여러분 지하철 타봤잖아요 이렇게 서있으면 길이 막힙니다 알겠죠? 형 우리는 계속 이제 또 정글을 돌면 되는데 탑의 루시안 자 탑 루시안 딱 한번 얘기해주고 또 얘기해주면은 우리편들이 감동맞습니다 우리편이 감동을 받을테니까 이걸 또 얘기를 해줍니다 자 그리고 한번 보고 자 여기서 템트리가 많습니다 갈수있는 템트리가 어떤 템트리가 있냐 자 1번째로 요새 사람들이 많이 쓴다는 유력 무휘가 있구여 또 두번째로 또 사람들이 많이 쓴 das라고 일컬어지는 그 뭐 3위 1체 이런 템도 있습니다 여러가지 템들이 있기 때문에 괜찮아요 자 오오오오오오오오 supervitt 빵 ettigere unite 우리펄 캔포스 이게 얕소우 아닙니까 아알리스타 좋네요 사귀네 역시 태니랑 다르네 으응 이응이응 갱호흡도 안되는 저런 이빨 알아줘야되는데 사람들이 이런걸 안알아줍니다 이런거를 갱이 안되 갱이 저 캐릭터는 자 그러고나서 이걸 또 때립니다 자 열심히 때리는데 딱봐도 답이 없죠 버립니다 자 마치 포기안한척하다가 자 사실속으로 아직까지 고민하고있다 뭐하지 야...뭐하지? iding 한번 해볼까 수호호우!! 으억!!! 시내 돈 선이 보인다 선이 보인다 좋았어 선이 보인다 내가 선을 보면 죽을 수밖에 없어 지금 오 지리고요 선을 보고 말았어 집에 가자 이제 이게 선을 보는 눈 서른한 아닙니까 서른한 3,600원이네 이거 와 돈 많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자 우리가 뭘 한번 해볼까 고민을 하는데 역시 남자는 새로운 세계의 눈을 떠보지 않겠는가 가자 총을 쏘겠다 나의 흑혈은 아주 강력한 흑혈이 될 것이야 간다 3번 스마트키 총 들었어 여러분 하이눈 야수호 모릅니까 하이눈 야수호 템트리입니다 하이눈 야수호 이게 스킨이 없기 때문에 템트리라도 가고 싶은 그런 저의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안타까운 마음을 하이눈 야수호 템트리 풀피 보입니까 질이죠 이야 이게 그냥 뭐 흑혈로 버티네 흑혈로 와 풀피 정글에서 피가 날진 않네 흑혈 흑혈 그럼 그 주문 개수는 이에 들어갑니다 이에 여기 주문력 있어요 주문력 개수 딜 보이십니까 51이나 올라갑니다 51이나 놀라지 마세요 자 이정도나 올라갔는데 안할 수가 있나 해야지 이런거 자 이정도 갱을 한번 하러가보자 이야 흑혈 좋고 이제 탱탱 가야지 흑혈로 버티는 야수호다 아이고 아이고 개시피 아픈데 오오 뭐지 저 친구들 왜 죽었지 자 여러분 피가 달았죠 피가 달았다고 생각하면 안됩니다 절대 피가 단게 아닙니다 금방 풀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거 딱 들어가서 이야 풀피 뺏길까봐 방타 아 젤라가 밥솟아 와 이런 끔찍한 혼종을 하아 자 그러면 이제 깹니다 쇠거든 딜이 아 딜이 박히는거 봐라 어우 타워 잘 부수네 ünden 아 뭐야 이야아아아아아악 잘나가봐 쏘서 아오오오오 한 방만 때리면 되는데 아깝다 근데 잠깐 7초 탱크는 뭘? 아 쓰긴 썼구나 아 우리 7초 탱님 궁 쓰셨군 아 아깝다 야 감탄은 썼어 총금은 안쓴거 같은데 감탄은 쓴거 같애 감탄쓰고 이거 쿨 돌고 있는거 아닌가? 총만 안썼어요 이게 뭐다 하이노니아 쏘기 때문이다 총은 이렇게 들고 있는거야 자 그리고 나서 뭐 한번 해보지? 딱 봐도 여기서 우리가 할거 오오오오 아 트린다미어가 킬 먹는거 보면 왠지 배가 아프다 저사람은 킬을 먹으면 안될거 같애 좋은템 하나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템이 그렇게 좋은템입니다 아시겠죠? 이템 안좋다고 생각하면 안돼 진짜 좋은템이야 아 지롯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밸런스가 잘 잡힌 방어랑 마방이랑 올려주고 이속도 올려준다는 바로 그 지롯 쓰야됩니다 지롯은 음 음 자 이후로 오이구 오 잘 버티네 이야아아악 오이구 오이구 아플까봐 좋았어 길을 모아서 한방 딱 우주의 기운을 다 한방 쳤다 자 간다 어 한명만 탁 띄아주면 내가 간다 아 뭐지? 안녕? 이야아아악 내가 바로 야스오다 내가 바로 야스오다 오오 끝 아이 좋았어 하이논 야스오 였습니다 끝내주죠 몇 분 걸레 찍은데 이 게임은 하이논 야스오 이야 팀원보다 딜 더 잘함 지리네 받은 피해량 치유량 다 지내 자 그렇습니다 아주 좋은 야스오죠